라이나 꺼 네 라이나 꺼 자 라이나 7월달 라이나 단기나 종신보험 일단은 6월달 나오면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전화가 많이 오고 많이 가입했죠 자 저축보험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하지만 저축보험처럼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10년 뒤에 해지되면 비가세 혜택도 노듣고 그리고 124.5%의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카드납입도 가능해요 카드납 카드납입도 가능하다 저 서울 살면서 경윤시토 서울에 살거에요 미리구수님 꼭 추기금 내겠습니다 저 갈게요 라이나 질병수수비가 최대 300만원 질병수수비 100만원 백내장 대정종 제외된게 50만원 상급종합 150 합산해서 300 신화는 이게 30 이게 170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신화는 100 라이나처럼 50 요런식으로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질병수수비 300만원 그리고 후유장애 업고 무릎팍토사 무릎팍팍 너 관절질환 300 3대 인공관절 500 중증 무릎관절 연구손상 ICRS ICRS 4단계 1,000만원 1,000만원 질병제의 후유장애 5,000만원 보험 엘로카 그래서 롯데카드에 일단은 하시면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까지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채우는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체증형 기납이 플러스 형으로 70세 67세 요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체증형은 64세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61세 이상 기납이 플러스 형 요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자 사망보험금은 내가 사망보험금이랑 그리고 내가 냈던 기납이 보험료 다 돌려주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거의 적게 잡히죠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뭐 저 고지상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2년 2년부터 7년 7년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더 채우는 종심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납이 플러스 그래서 내가 어 1200 7년에 1200만원을 냈어요 그럼 99% 근데 10년 되면 7년 나비베스니까 똑같겠죠 네 여기까지 똑같이죠 나비빔보험료가 하지만 지금 계속 올라간다 124% 124.5%로 나중에 필요 없으면 20년 돼도 148% 20년은 소지 너무 작고요 딴 데는 150% 나오는데 124% 10년에서 비가세 혜택 받으면서 해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납이 플러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기납이 플러스형과 채징형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쭉 올라간다 네 자 더 채우는 335 간편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75세까지 10년까지는 75세 15년 20년은 70세까지 채징형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 돈은 기납이 플러스형은 500 300 300 채징형은 10억 5억 3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7월 중에 1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납이 플러스 그래서 가입금액 사망보험과 내가 냈던 보험료 다 준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자 더 채우는 335 간편종신보험이에요 기납이 플러스형 그래서 여기 보신 7년 시점에서는 99.9% 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시점에서는 거의 1800만원 네 그리고 124.5%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기납이 플러스 이거 넘어가고요 자 어깨에서 라이나 당기나 종신보험이 주목되고 있어요 종신보험의 변신 당기나 황금률을 높이고 생존 시 보장도 탄탄하게 해주고요 124%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당기나 종신보험 다시 불씨가 올라가고 있고 당기나 종신 후발주자 라이나가 드라이브에 주목을 걸고 있어요 어깨 주목 황금률 높이고 카드납도 되고 최대 이 으 최대 2만 5천원까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랑기나 당기나 종신보험 보험계약 대출은 가능한가요? 네 회양환금의 80% 계약 대출이 돼요 중도인출은 안 돼요 선납 가능할까요? 3개월 이상의 최대 12개월까지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대출밖에 안 됩니다 부분 해지 가능 여부 및 부분 해지 시 환급금 최소 금액 최소 가입금액의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부분 해지 감액의 경우 애도 해양환금을 동일하고 가입금액의 감소로 이내 환금도 변경이 됩니다 자 해양환금 뭐 여러가지 종신보험만 계속 나오네요 노치명 미친 질병수두비 300만원이죠 질병수두비 일단은 라이나의 질병수두비는 어깨 누적이 없습니다 단지 20년 갱신형이라는게 단점 하지만 어깨 누적 없다 이런게 매우 큰 장점이다 순수 질병원 수술제는 100만원 백내장과 대장군 중 제외된건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구요 상급종합병원은 150만원 그래서 백내장 왼쪽 오른쪽 같이 했으면 500만원 제왕절기 300만원 충수 절제수 300만원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보다 더 똑똑하게 어디에도 질 수 없다 질병수두비 통계치죠 지금 질병수두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18년부터 22년도까지 진료비용도 그렇고 연령대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가 백내장 역시 부동의 일이죠 남녀노소 2위가 척추질환이에요 허리 3위가 재앙절개 2,30대 분들 4위가 담낭절제술 요런 부분들로 가장 백내장이니 가장 많이 진단받는다 네 자 곤란없는 건강보험이죠 무릎 인공관절 하면 후유장애 후유장애 없고 무릎팍 플랜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조 3종사죠 질병재해 장애 그래서 통풍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ICRS 4등급 진단시에는 중증 무릎관절 영구손산 요런 식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재해 3%부터 100%까지 질병 재해보장도 되고 치매 치아 인공관절 13개 치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통풍수술시에 250만원 한쪽 에세 두쪽 다같이 하면 500이죠 그 다음에 어 자 군의경 골절 골술 양쪽 800 카티스템 초호배 카티스템뿐만 아니고 두가지가 더 있죠 카티라이프나 이런거 빅맥도 보장이 되구요 무릎 인공관절 양쪽 4,800만원 네 보험료가 거의 4,5만원대로 비싸다면 비쌀수가 있겠지만 연세가 되면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무릎 팔 경추 요추 다치고 일단은 특히 무릎 인공관절 아니면은 카티스템 주기세포 할 때 어 거의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을 받는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보다 더 똑똑하게 헛무릎 줄게 세무릎 따오 자 무릎 태행성 관절염 수술 방법이죠 무릎 태행성 관절 치료법은요 자기 연골 보전이에요 미세청공술 연골재생술 자가연골이식술 연골로 대체하는 수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되는 연골을 복구하는 4가지가 있어요 상천에서 새 연골을 나오게 만드는거 골수 자욱술이 있고 두번째는 연골이식술이나 메가칵티가 있어요 다른 연골을 빌려서 구멍당 연골을 메꾸는거 세번째로는 연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줄기세포를 넣어 새 연골을 만들어요 그래서 카티스템 빅맥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갈비뼈나 무릎에서 빼온 연골세포로 넣어 새 연골을 만들기 특히 카티라이프나 자가연골 손상이라고 하죠 빅맥과 카티라이프 여러가지 그전에 설명드렸어요 빅맥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4단계 그 다음에 카티라이프를 많이 합니다 자가골 줄기세포 주사 비누적 주사치료 카티스템 동종제대여 줄기세포치료 수술적 치료 관절 내시경을 하죠 손상된 무릎 관절에 구멍 뚫어 줄기세포를 채워 넣어 이유는 방법 카티라이프는 수술적 치료 늦고 연골의 일부를 떼어 배양후 병변의 이식 그 다음에 늦고를 연골세포 채취 이식의 과정은 수술로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역시 치아보험 하면 라이나죠 라이나 손해보험도 많이 좋죠 치아경부 마모증도 되고 치료중에도 되고 연간 무제한이고 구겨 이후에 100%고 하지만 역시 라이나 생명은 평균 임플란트 치료비는 120만원 크라운은 52만원이래요 자 임플란트 150만원 어깨 최대 금액으로 드릴게요 틀리도 150만원 하지만 브릿지는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브릿지는 50만원 크라운도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전치부 크라운 60만원 충전 30만원 충전 그 외에 8만원 충전 아말감 1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혀 없던 치매보험 제가급여 LTC 시설급여 이용시에 매월 만기까지 지급이 되죠 95세 만기까지 연금처럼 보장받도 있다니 진짜 만기까지 기간 제한 없이 재가급여 보험금 평균 나이는 71.2세 가장 많이 진단을 받겠죠 65세 넘어야 장기왕 등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10년 10년 만기 71세부터 82세까지 고용고 보험료도 좀 많이 저렴한데 아무래도 60세가 넘어가면 지금 보장금액이 70,100이 아니고 5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되요 50만원 5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된다 보험료는 많이 저렴해졌는데 50만원밖에 안되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내 영양제 먹어도 처형이 가능할까요? 타산은 다 거절이에요 하지만 라이나는 치매 예방을 위해 내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영양제 받는 것만으로도 치매 가입이 가능할까요? 병원이나 처방전 받은 내 영양제 내 기능 개선제를 먹는 경우 처형이 불가능해요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 내 영양제를 먹는 경우 처형이 신사가 가능하구요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향설명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동향설명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고맙습니다.